오즈아 가수팬스 알죠? 이 사람이 이제 가수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가수팬스에서 싸이를 잡으면 이제 성공한 거고 나중에 한 명이라도 가수팬스를 성공하면 자, 여기 음료수 1리터 하나씩 갖습니다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10분 할까요, 20분? 우리까지. 10분이에요. 중 15분이니까 25분까지 할게요. 자, 시작! 자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너랑, 둘, 너랑, 둘, 너랑.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. 9분. 다음 편에 계속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렸나봐 너를 사랑해 너도 이 자유와 고마워처럼 그들만 쳐다보았었어 다가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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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꺼지 COME 나를 그댈 행복이 너무 바른나봐 가끔 친척 내게 없어 그댈이 꽃에 따라간 그대 여자들 나를 기다렸나봐 그댔나봐 너를 사랑했나봐 좋은 그야 이런 비참한 기분 이제 원하잖아 그 순간 졸업소 제라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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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습니다. 스파링 많이 힘드셨나 보군요. 네. 한 6명 연속으로 하셨나요? 그런 거 한 거 같습니다. 땀 범벅입니다. 땀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. 체력이 약해가지고. 일단 9시 수업도 또 하셔야 되는데. 그만 갈까 생각해. 절대로 즐길 바라요. sinnms 비가